이것은 정산포에 있는 하늘 구름다리 입니다. 지금 구름다리 위에서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. 잠피 자리를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리를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. 지금 이 책길 보이는 자체는 생전으로 가는 길입니다. 조금 돌려 돌렸습니다. 자리를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다리 안을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. 안에 더 이상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. 좀 아쉽습니다. 지금 이 파란 자체가 물입니다. 문인데 지금 문을 걸어 잠가 놔서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 문을 걸어놓은 자체입니다. 다른데 이동 좀 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해운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늘 구름다리에서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다른데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다른데 이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하늘 구름다리를 계속해서 하늘 구름다리에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공사중이라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하늘 구름다리를 계속해서 지금 촬영 좀 해 보고 있습니다.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. 하늘 구름다리에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를 많이 보겠습니다. 궁금한 마음에 compra가 돼요. 잘 봐주겠습니다. 다리를 한번 더 보이도록 할까요? musun? 1.5.3.4.4.4.4.4.4.4.4.4.3.4.4.4.4.4.3.4.4.4,4.4.4.5.. 주사포 구름다리 하늘 구름다리입니다. 제 속에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많이 보겠습니다. 하늘 두근달에 촬영한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